회사님, 내가 그거 가지고 유튜브 다 찍어가지고 올렸어요. 무슨 문이 갖고서 난리 치고. 이 앞에 요거 때문에 내가 벌금 500만 원 마저 없어. 어쩌다가요? 여기서 얘가 저기잖아요. 네, 뭐요? 저, 저, 골제장. 네. 골제장 허가를 내준 거예요. 그래갖고 얘가 어? 저 안에 봐봐. 저, 저 산을 다 지금 파먹은 거야. 골제장. 그래갖고 내가 여기 모당이 막 없어. 지금도 해요, 영업을. 그러겠죠. 이것들이. 그래가지고 저거 반대. 남은 480만 원 저기 저, 출처지방 판사가 나는 400대를 해불고 영업은 영업했지 한 달 때만 맞았어. 반대요? 반대 시계했다고? 네, 나 혼자. 내가 막 없고 영업 못하게 해. 데려 내가 지금 가해자가 돼가지고. 억울하다, 억울했다. 아니에요. 다 짜고 치는 고수소비기 때문에. 다 불법이에요, 저거. 법원, 법원이나, 법원, 법원이랑 그 검찰 이런 것들도 강공사 이런 거, 경찰 이런 거 다 한 배걸이에요, 지금. 어마어마하게 팝세요, 저거를. 봐봐요. 그래갖고 독을 깨요, 독을. 그래갖고. 어, 이거 내가 가서 봐봐요, 저거 독이 아니오. 네. 아닌데요, 모레데. 마사토데, 마사토. 돌깨물이 이리 지금 상에서 부엌을 다 흘러요. 네. 물이 흐르고 있어요. 근데 안 흘른다게. 응. 뭐, 저거 돌깨물이 이리 다 나오는데. 저기서 자기들은 정화를 한대. 하하하하하하. 구덩이 몇 개 팔아놓고. 네. 그 말이에요. 석재홍장에서 그 돌깨기에서는 귀에 돌리다 보면은. 석재홍장도 아니고, 저거는 흙을 마사토. 흙을 저기로 해갖고 그냥 머리를 제치를 한 거예요. 그것만 해야 되는데 돌도 깨물지. 어마어마하게 살림 해소했잖아, 저거도. 네. 불법이 한두 가지가 아닌가. 그 허가 날 자리가 아닌데 허가를 내줬군요. 아. 전 군수, 이용부 군수 때 허가를 내줬군요. 아, 6년 넘어 없어요. 네. 여건 물인데, 여건 유유기원. 아, 이거 맛있다. 무무라도 먹고 왔어. 예, 예, 예. 이게 그 천물? 김장골 약수증. 이 물이 유명해요. 와.